남북 철도 착수식을 계기로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익산시가 유라시아 철도의 호남 지역 출발역으로 익산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지 한주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렵사리 첫걸음을 뗀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남북 철도 연결은 한반도 종단 철도를 넘어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 등을 아우르는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익산역이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역이 되면 국제공항이나 항만과 같은 기능을 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익산의 식품 클로스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경제 규모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이 되려면 독립된 터미널과 플랫폼을 갖춰야 합니다. 터미널 운영이 가능한 교통 수요와 역사가 갖는 상징적 의미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현재로선 호남선 KTX역 가운데 익산역과 목포역이 유력합니다. 특히 익산역은 호남선과 전라선이 만나는 호남의 관문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역에 접근할 수 있는 배후 인구를 늘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익산역이 지금 KTX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450만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역을 경제성을 더 늘리려면 더 유동인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시설 정비가 필요합니다. 익산역이 경제성과 상징성을 충족해 남북 종단 철도를 넘어서 유라시아 철도를 아우르는 출발력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